메타 플랫폼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커뮤니티를 성장하고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사용자들이 아이디를 사용하여 계정을 확인하고 파란색 배지를 받을 수 있는 월간 구독 서비스 메타 검증 서비스를 테스트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주 후반에 출시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구독번들에는 사칭에 대한 추가 보호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며 웹에서는 월 11.99달러, 애플 아이오아 시스템과 안드로이드에서는 월 14.99달러부터 가격이 책정될 예정입니다. 메타 검증은 이번 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점진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. 메타의 구독 서비스 진출은 지난달 트위터 블루의 가격이 월 11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트위터에 이은 발표입니다. 소셜미디어 대기업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앞서 대규모 사용자 기반의 기술 지원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경고하면서 창조자들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